1개명인 제때 골고루 알맞게의 마무리를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날씬한 허리둘레와 함께 표준 체중과 하루 필요 열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골고루 먹기 위해서는 하루 섭취 열량별로 제시되어 있는 6가지 식품군별 교환 단위수를 확인하고 세 번째, 제때 먹기 위한 계획으로 하루 섭취 교환 단위수를 3시 3끼와 간식으로 나누어 계획합니다. 넷째, 각 식품군별로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하여 일교환 단위량을 확인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자 하는 식품의 끼니별 교환 단위수와 일교환 단위량을 곱하여 섭취하여야 할 분량을 산정하고 계량하여 섭취하면 됩니다. 표준 체중이라고 하면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많이 계산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 키에서 100을 빼고 그 다음에 0.9를 곱하는 거 맞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예를 들어서 실례하지만 키가 어떻게 되시죠? 167cm입니다. 네, 167cm를 예를 들어보면 100을 빼고 0.9를 곱하면 60.3kg이 됩니다. 표준 체중이신가요? 마르신 것 같은데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표준 체중을 알면 하루 섭취 열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하루 필요 열량은 표준 체중에다가 25에서 30kcal 정도를 곱하면 됩니다. 교수님, 그런데 왜 25에서 30kcal를 곱하는 거죠? 체중과 활동량 등을 고려하여 여러 사례를 통하여 산출된 지수인데요. 육체 활동이 거의 없는 사람은 25에서 30kcal를 곱하구요. 보통의 활동을 하는 사람은 30에서 35kcal를 곱하고 마지막으로 심한 육체 활동을 하는 사람은 35에서 40kcal로 계산을 합니다. 아, 그런 이유였군요. 그럼 다시 계산을 해보죠. 아까 표준 체중이 몇이었죠? 60.3kg이었습니다. 그러면 60.3kg에 30을 곱한 1809kcal가 하루 섭취 열량이 되겠네요. 아, 그러면 저는 하루에 1809kcal를 먹으면 적정하게 먹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네요. 집에 가서 적정한 식단을 한번 짜봐야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열량별로 6가지 식품군의 하루 섭취 교환 단위수를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하루 섭취 열량이 1500kcal이신 분은 곡류군은 7교환, 어육류군은 5교환, 채소군은 7교환, 지방군은 4교환, 그리고 우유군 1교환, 과일군 1교환을 드시면 일일이 열량 계산을 하지 않고도 하루에 1500kcal에 알맞은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때 먹기 위해서는 3시 3기로 공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을 비슷하게 나누어 식단을 작성하시고요. 우유군과 과일군은 간식으로 나누어서 계획하시면 됩니다. 네, 팀장이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먹기에는 조금은 번거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포기하고 그냥 대충 먹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번거롭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까지의 작업은 한 번만 해두시면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 해두시고 지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각 식품군별로 끼니별로 나누어 계획하신 후 자주 드시는 대표 식품으로 끼니별 섭취량을 계산하여 잘 숙지하시면 쉽게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즉, 공류군의 대표 식품인 밥을 아침에 드시려고 한다면 밥은 3분의 1 공기인 70g이 1교환 단위이고 아침에 드실 공류군 교환수인 2.3 교환 단위 수를 곱하여 3분의 2 공기 조금 넘게 그램으로 하면 160g 정도가 되는 양을 드시면 됩니다. 매일 밥만 먹고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1교환 단위라는 것을 정해두었는데요. 1교환 단위란 각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들끼리는 같은 열량을 가지고 있는 식품의 량을 정해둔 기준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밥 3분의 1 공기, 식빵 한 장, 국수 반 그릇, 그리고 감자 한 개, 옥수수 반 개는 모두 100칼로리로 영양가가 같으므로 서로 바꾸어 먹을 수 있는 식품의 량이며 이를 1교환 단위라고 합니다. 주찬으로 불고기만 먹을 수는 없겠죠? 어육류군의 1교환 단위를 알아보면 쇠고기 40g, 가자미 50g, 굴 70g 등은 모두 50에서 75칼로리 정도로 영양가가 같은 1교환 단위량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1교환 단위량을 기준으로 몇 끼 다양한 식품을 선택하여 바꾸어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각 식품 군별로 새끼와 간식으로 대표 식품들을 계산하여 둔 1500칼로리의 하루 식단입니다.